11월 괴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유독 이혼 소식이 연달아 전해졌는데요. 제일 먼저 아나운서 출신 박지윤, 최동석 부부의 이혼 소식이 전해져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09년 11월 결혼한 두 사람은 12년 만에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들 가족은 최근까지 제주에서 생활 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박지윤은 갑작스러운 부모의 일로 상처받을 아이들이 확인되지 않은 말과 글로 두 번 상처받는 것은 원치 않는다. 이에 향후 저를 비롯한 두 아이의 신상에 위해가 되는 루머와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뒤이어 가요기획사 브랜뉴뮤직 대표 라이머와 기자, 출신 방송인 안현모도 지난 6일 파경을 맞은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브랜뉴뮤직 관계자는 라이머와 안현모가 최근 이혼 조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고 좋은 동료로 남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격 차이로 이혼을 결심했으며 별거 기간을 갖고 이혼에 협의했습니다. 이외에도 가수 출신 서사랑과 배우 정주연의 이혼 소식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개그맨 김병만의 이혼 소식입니다. 김병만 소속사 측에 따르면 김병만은 최근 아내와 이혼했습니다. 지난 2011년 결혼 후 12년 만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김병만이 최근 아내와 이혼 절차를 잘 마무리하고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혼 소송 이전까지 오랜 별거 기간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병만은 과거 방송에서 여러 차례 아내에 대한 애정을 표현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방송된 예능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 히말라야에서 김병만은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아내와 위성 통화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앞서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던 모습이라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당시 김병만은 다른 출연자들과는 다르게 막판까지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듯 하더니 어느새 구석에서 통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는데 김병만은 제법 긴 시간 통화하며 제일 궁금하다던 딸의 안부에 대해 묻고 자신의 몸 상태에 대해 특유의 장난 섞인 투정을 부렸습니다. 제작진은 김병만에게 사랑해라는 애정표현은 안 하냐고 물었고 김병만은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다. 이 사람도 안 한다. 둘 다 감정표현을 못한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김병만은 무심하게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뭐하면 애 취급한다. 아이고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한다. 선생님 출신이라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내를 두고 똑똑한 여성이라며 존경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김병만은 아내를 뚱뚱이라고 부른다며 귀여운 애칭도 공개했는데요. 김병만은 아내가 교수 출신이라 나를 애 취급한다. 집에 있는 딸하고 똑같은 입장이라며 지금은 딸이 커버려서 나는 막내 아들이라고 말하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하도 징징거려서 아내가 휴대전화에 땡깡이라고 저장해놨다고도 털어놨습니다. 이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어쩐지 가족 자랑 중인 것 같은데 라는 자막을 삽입했습니다. 또한 통화가 끝난 후 내가 좀 더 애정표현이 풍부하다면 아내가 좋아할 텐데 그렇지 못해 늘 미안하다. 히말라야를 통해 만난 오지은과 다른 멤버들의 솔직하고 풍부한 감정표현법을 배우고 싶다고 밝히며 가족애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13년 12월 대상 트로피를 거머쥔 그는 전 아내의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김병만은 당시 연예대상에서 생애 첫 대상을 수상하며 최고의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병만은 아내에 대해 솔직한 사랑 고백을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병만은 수상 소감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이 순간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마누라다. 집에 있는 양반 우리 행복합시다 라고 말하며 수줍은 애정 고백을 했습니다. 수년 동안 대상 수상에 미치지 못했던 김병만이 생애 첫 대상을 차지한 순간 가장 생각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같은 애틋한 과거를 추억으로 남기고 전 부부는 각자의 길을 가게 됐지만 서로 응원하는 사이로 남아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파경 소식을 통해 오랜만에 김병만의 근황도 전해졌는데요. 이혼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며 말을 아꼈지만 최근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던 김병만이었기에 그의 근황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갑작스럽게 모친상을 당하기도 했던 그는 근래 들어 방송 활동이 뜸했던 이유에 대해서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방송 안 하네 이런 댓글이 많았다. 자연스럽게 방송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 무대 위에 섭이가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예능인인 그가 생각이 많아지자 사람이 없는 곳을 택한 것인데요. 김병만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버라이어티 예능에도 나갈 수가 없었다. 제가 직업이 방송인인데 웃고 떠드는 방송이 싫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생각을 등에 업고 외곽으로 나오게 됐다라고 했습니다. 김병만은 현재 경기 양주시에서 지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3년간 있었다. 나무도 좋아하고 땅도 좋아하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다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무를 깎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생각이 많은 편인데 나무를 깎으면 많은 고민이 사라지는 기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무 깎기 달인이 되어 어린이를 위한 놀이 문화 공간을 운영 중인 김병만은 추후 어린이 숲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는 놀이터를 통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건 역시 내가 코미디언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인터뷰에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무대를 떠났지만 주업인 코미디도 놓을 순 없었습니다. 지방을 돌며 달인쇼를 하고 있다는 그는 코미디를 하면 제가 살아있는 기분이 든다. 앞으로도 제 생각, 취미가 녹아있는 제 길을 보여드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어 다른 말씀은 별로 드릴 게 없다. 제 길만 열심히 가겠다면서 미래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현재는 여러 일로 인해 미디어로부터 떨어져 지내고 있지만 김병만은 오랜 시간 개그맨으로 활동하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기간이 길었던 만큼 그를 향한 여러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후배들을 과도하게 군기 잡았다라는 것인데요. 군기 문화는 개그계에 오랫동안 내려오던 안 좋은 학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개그맨들은 여러 번 방송에서 웃음을 섞어 군기가 얼마나 심했는지 토로하곤 했죠. 그러나 김병만의 소문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왜곡된 부분이 많다는 것인데요. 우선 개그계의 군기에 아주 오래 전 호되게 당한 인물은 다름 아닌 예능계 대부 이경규였습니다. 이경규는 신인 시절 본인이 개그맨이라는 사실이 너무 자랑스러워 평소 살갑게 대해주던 선배 이홍열에게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이홍열은 선뜻 사진을 찍어주었지만 이 사진 한 장이 엄청난 후폭풍을 불러옵니다. 사진을 본 한 선배가 어떤 후배가 선배 옆에서 실실 쪼개고 건방진 표정을 짓냐며 코피가 나도록 이경규를 구타한 것입니다. 이 일이 큰 트라우마로 남은 이경규는 후배들의 군기 또한 그냥 보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김병만이 척추 부상 후 정글의 법칙에 복귀했을 때 어머니와 더불어 김병만에게 응원을 보낸 건 역시 이경규였습니다. 이경규는 김병만 없으면 정글의 법칙은 안 돼요. 빨리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만약 실제로 김병만이 말도 안 되게 군기를 잡는 무서운 선배였다면 그토록 계극의 군기 문화를 싫어하는 이경규가 친히 김병만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아예 없었다고 할 수는 없으나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 글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군기를 잡았어도 후배들을 자기 코너에 출연시키고 다른 코너에서 후배들의 출연 빈도가 높아지고 한 번씩 개그맨들이 총동원에 나왔던 것을 보면 그렇게 막된 사람으로만 보기도 힘들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송에 나와 김병만과의 일화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오히려 김병만을 개그 소재로 써도 될 정도로 실제로는 군기가 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특히 실제로 김병만이 군기를 세게 잡았다면 김병만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집합을 시켰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병만이 자서전을 쓴 이후부터가 후배들이 더 잘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쓴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죠. 실제로 김병만보다 더 심하게 군기를 잡았다고 전해지는 유담과 달리 김병만이 부친상을 당했을 때 장례식의 유재석, 신동엽, 이봉원, 임하룡 등 선배들 뿐만 아니라 많은 후배들도 찾아와 조문했습니다. 당시 장례식장 관계자가 직접 정말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빈소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였죠. 후배들이 따르고 고마움을 전하거나 미담도 있는 것을 보면 군기와 별개로 임망이 있었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군기 문화는 분명히 사라져야 할 악습이고 문제가 되는 행위입니다. 김병만이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인물이기는 하지만 왜곡된 사실도 있으며 후배들을 챙기기도 하는 마냥 나쁘고 무서운 선배만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모친상에 이어 이혼 소식까지 연이어 안 좋은 소식을 전해온 김병만인데요. 다소 무뚝뚝한 성격에도 아내를 향한 마음만큼은 거침없었으며 결혼 후에도 특유의 유머러스함으로 아내와의 에피소드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웃게 했던 김병만이기에 그의 갑작스러운 이혼 소식이 안타까움을 더한다. 조만간 방송에서도 다시 자주 볼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